모두 주목의 쇼가 시작됐어! 꽉 잡아 짚고! 갈까요? 가자! 곰이도! 아차! 나한테 유감 있어?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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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영웅 국장 어디에 있냐고! 당장 뱉지 못하겠어? 오빠! 내가 싫어진 거야? 잘 가라, 바드!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픽사 영화를 통해 전부 만나는 시간 인사이드 아웃 개봉 기념 픽사 올스타 오늘 저녁 8시 오직 디즈니 채널